지금 투자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연말에 5천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냥 그때 다 사세요 그냥 본인 생활에 필요한 돈 제외하고 여가 있는 돈 다 박아 그냥 다 사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 2배 먹습니다 대신에 2년 걸려요 이렇게 해야 돼 비트코인은 우리는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 가격이 오르고 내릴지 언제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고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 하나만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11월 미국 대선 때 바이든 뽑히면 코인 나락 갈 가능성 있음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대선 얘기는 이제 정확하신 것 같은데 대선 때 바이든이 뽑히든 트럼프가 뽑히든 코인은 나락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또 디스 이즈 코리아 시절로 돌아와서 저의 짧은 경제 지식 고졸 윤루카스도 차가운 자본주의 얘기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윤루카스 꼬우면 덤비든가 윤루카스도 경제 얘기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난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산현재 대학교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블록체인? 저 컴퓨터공학과에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교양 정도의 지식 줄 수는 있어요 제가 더 자격이 있습니다 정보보호개론 들었어? 안 들어봤잖아 정보보호개론 삐제로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성적은 많이 낮아 그래서 정보보안 쪽은 바로 철회했다 좀 복잡하긴 하더라 너무 외울 게 많아 비트코인 연말에 5천만원까지 떨어질거에요 그때 사세요 저는 완전 무지성 계산법이에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역사 지금 차트 안봐도 저는 생각나요 비코가 8천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완전 최고치를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떨어졌죠? 2천 6백까지 저점이 갔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얼마까지 올라갔죠? 1억 1억 얼마까지 올라갔지? 1억 와 C 1.0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저점을 찍냐? 자 비율을 대충 봐봐 8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비율을 봐 얼마 오른 거야? 어? 25% 올랐잖아 그러면 2천 6백에다가 25%로 곱하는 거지 곱하기 1.25 하면 3천 250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봐봐 이게 보정이 들어가야 돼 그럼 4천에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비트코인이 이 1억을 찍었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5천까지만 가도 사람들이 개같이 살 겁니다 아니 근데요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진짜 저 5천까지 가면 저도 살 거예요 저 빚내서라도 살 겁니다 코인의 실체는요 무슨 뭐 거래의 무결성 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범죄 자금 지하 자금을 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실체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전부 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살게 나 X됐다 믿고 살게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은 X된 겁니다 믿고 살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없어져 그동안 다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거 없고요 철저하게 중앙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다 알고 있었답니다 이제 세금을 낼 차례예요 여러분들 깜짝 카메라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당한 거겠죠 진짜 무조건 사야 돼 떨어지면 저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좀 돈 좀 벌었습니다 그래도 생활비에 좀 도움됐어요 저 4천만 원대 샀어요 저 비트코인 4천만 원대 사가지고 4천 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누가 1억 갈 줄 알았나 20% 벌었다 생활비로 잘 썼습니다 182% 와 182% 그럼 3배잖아 내 키가 182가 안 되는데